Q. 1팀의 인사를 했습니다 네 원팀 인사를 했습니다 둘 셋 Just One 안녕하세요 원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브이앱을 켰는데요 저희가 방금 팬사인회 끝났죠? 네 맞아요 요즘 현장에서 되게 이제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도 많이 보이고 이제 또 새로운 팀원 여러분들도 보여서 반갑고 느낌이 새롭네요 맞아요 오늘이 이제 12월 1일이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벌써 12월 어? 12월이 들어왔어요 2019년이 거기다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올해 여러분들은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나머지 한 달 남은 거 다 치면 안 됩니다 감기 요즘 독감이니까 이제 꼭 든든하게 입고 다니시고 밥도 잘 챙겨드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막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2019년이 가기 전에 꼭 건강 챙기시고 내년에도 파이팅 해야죠 네 그리고 2019년이 가기 전에 이제 이루고 싶은 거 있는 분들 꼭 저희가 이제 기다려서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깜짝 브이 앱을 켠 이유가 이제 12월을 맞아서 이제 깜짝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팀원 여러분들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요거보다 빨리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 앱을 켰는데 바로 지난 이제 미니 앨범 발매 때 팬콘에서 발표를 했었죠 우리 이제 공식 팬덤 팀원 맞아요 팀원 드디어 공식 팬클럽으로 모집합니다 예! 스톱! 스톱! 팀원 1기 야! 1기 1기 네이버 팬십을 통해서 모집할 거고요 이제 12월 2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정식 모집이 시작됩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여러분 네이버 팬십을 통해서 남았어 팬 샤이 아이고 샤이야 우리 샤이도 팀원 1기인가 봐요 잠깐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잠깐 잡아주세요 아 네 네 또 그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 타이틀 앨범이 이제 뭐냐 앨범 타이틀이 이제 1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팀원들의 1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가득하고 저희 옆에 샤이랑 프로미도 팀원입니다 여러분 샤이 공식 팬클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소속감이 들고 여러분이 좀 더 끈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왜 싫었죠 의미 있는 앞으로 저희가 또 이제 원팀의 네이버 팬십을 통해서 채팅이나 댓글 뭐 이런 게시판 같은 걸로 여러분들의 소통도 많이 할 거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니까 맞아요 저희 이제 네이버로 하는 팬십을 통해서 저희 공식 팀원 1기 우리 더 가까워져요 우리 더 가까워져요 자 그러면 짧게 짧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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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후회ет 후회하지 않을 안길 바래요 근데 연결이 지금은 괜찮아 연결이 끊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차피 혹시 마이카이 켜닿는데 안들린다 왕 미안해요 끊겨요 끊기죠 뭐지? 괜찮아 네 어찌됐든 저는 뭔가 모두가 후회하지 않을 2019년을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일단은 안 닫히고 감기에 안 걸리고 2019년에는 원하는 거 목표로 정해왔던 게 있잖아요 이제 2019년 1월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목표로 정해왔던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12월 이렇게 시작하는 날에 팀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오늘 하루의 끝에 팀원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2월 남은 한 달 그리고 2019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저희 원팀과 그리고 저희는 또 우리 팀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샤이 샤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12월까지 모두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한 달 저희와 같이 으쌰으쌰 파이팅 해서 모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진짜 딱 한 달 남았으니까 팀원분들이랑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우리 팀원 여러분 우리 원팀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길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시면 안 되고 밥도 잘 챙겨드시고 이제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원팀도 12월 여러분들과 마무리 잘 할 테니까 저희 원팀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ust One 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팀원 1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네이버 팬십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랑해요 자주 봐요 내일 봐요 els 20 22 22 24 24 25 감사합니다.